대한민국 대표 탈장 클리닉 국소마치로 하는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수술 기쁨병원 강윤식 원장은 2001년에 한국 최초로 탈장센터를 개설한 탈장 전문의입니다. 서해부 탈장수술은 전세계적으로 인공막을 사용하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절개 인공막 수술과 복관경 탈장수술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인공막 탈장수술은 심한 통증과 염증 등의 후유증이 많아 미국 FDA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막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 기쁨병원에서는 인공막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강윤식 무인공막 탈장수술법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병원은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국소마치로 수술을 해드리는 국내 최초의 병원입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수술 당일날 퇴원이 가능하며 퇴원 후 바로 출근도 가능합니다. 기쁨병원의 강윤식 무인공막 탈장수술법은 후유증이 적고 재발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입니다. 기쁨병원 탈장클리닉은 전국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유럽 및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에서도 찾아오시는 대한민국 대표 탈장클리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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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